아 이제 샤워 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요 아 오늘도 진짜 빡샌날 막샌날이었어요 지금 조금 살이 좀 쪘네요 다시 빼야죠 다시 빼야죠 뭐 이정도면 그만 뺄거에요 그만 그만 뺄거에요 이정도 됐어요 요즘에 좀 밥을 한 8개 8조개 정도 계속 먹었더니 되게 살 찐거 같아요 이쪽 라인이 다시 빼야죠 이쪽 라인을 볼까 라인도 똑같네 좀 쪘어요 이쪽 라인이 앞머리가 좀 짧아가지고 좀 이상해 아무튼 좀 뭐 이정도 지금 몇 킬로인지 한번 볼까요 핸드폰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서 좀 쪘네요 아하하 하아 고객님